전종료시 1방어 혈안 오 몰드 여님도 바다도 되겠니? 나이 약살 아 복 보드게임 슬더스의 가장 큰 난관은 킹킹이도 심장도 침구비도 아닌 게임이 끝나고 테이블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침구비 맞는 것 같은데 룬피다 마스크 침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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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 빡 도갈 물도약 이제 광란 되기네 그냥 비도약 안되지마 그럽니다 화내면 몸에 안좋아 백전퍼즐 볼까? 백전퍼즐 블박스 마리케이드 1코바리 таки 이승 larda 많이 wilt D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태 이상 소멸시켜도 소멸 더미에 들어가지라도 실수했다. 실수했다. 힘 두배. 최차 늘어나는 폭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실공사고야. 전세사기 당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월 3개 다 빡사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랜덤 랭. 랜덤 랠릭. 랜덤 랠릭. 랜덤이면은... 호피불도 줄 수 있는거 아닌가? 뭐 줬지? 가면 가면은 좀 아쉽네 아쉽네 왜 박들 하세요? 와 이쯤 되면 램페이지 강화할만하네 골든 램페이지 자꾸 까먹네 골든 아이 또 줘 아니 어둠의 봉이 그대로야? 전등 썬등 왜 캣 박들함 어둠의 포옹 나오니까 쩌는데 그린 카드 블루 카드 퍼플 카드 블루 카드 머선 러닝 아 파란놈 카드 진짜 슬픈 블루 카드 왕은 공간 저게 소멸 되는 게 아니면 상태 이상 없앨때 광란 데미지도 안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쇼크 웨이브 럽처 마듀하다가 싱싱 미역상태에 빠져버렸다 이거 게임하냐 게임 아닌걸 몰랐단 말인가 바뀐 망시 유령 갑옷 없으니까 힘드네 죽어라 너 다 죽어 으어어 타락 뭐것 타락 제물체력 1을 잃는거 보소 5-6만 나오는 스냅공 6-6만 나오는 스냅공 6-6만 되는 벽 6-7 용돈 개월 신경독 감사합니다. 개월 신경독 발이 있으니까 방어 돌리는 카드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뭐 아냐. 오 툴 박스. 개꿀. 미친 그래블린 보다 내가 더 빠르다. 미친 그래블린 보다 빠른 공구함. 미친 그래블린 보다 세운 오레인지. 실패. 하하하하 미친 그래블린 보다. 네. 네. 미친 어둠이들 어둠이는 보드게임어와서도 미쳐날듯 미친 어둠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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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어버린 어둠이 도박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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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사위 조금 울릴걸 그 때 어차피 외관 잡았으니까 아 자꾸 헷갈려 몸박 결국 이 세계에서도 황란보다 몸박이 세네 어이거 없네 그 때 어차피 광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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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방 내두고 설탕 돌렸어 이게 뭐야 아 몸딱 아클은 몸방이딱이야 신성이다 아니 신성 개허접이네 물음표 어설프 상관 드루가겠네 아유 실수했다 아 미친 잠깐만 아유 실수 좀 시간네 아유 실수 아유 실수 다음 시간은 덕 없으면 강원도 못둬잖아 오동대함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때려야겠네 3 에너지 많다 이즈 어서 비잖아 스른 보드게임 모드도 색다른 재미가 있네